3. 4. 4. 4. 5. 6. 5. 5. 첫 미션만 하자 첫 미션만. 5. 5. 내 15 치고. 이곳이 그 집을. 다시야 할게 액티브가 끝났어 와...이...뭐야? 뭐야 이...뭐야 이 새끼들은? 너희들 뭐야? 어서 움직입시다 까르뺑! 괜찮습니다. 인상에 살펴봐 아, 언제 다시 언제 다시 전자기로 뿅뿅 쏴주기냐 제발 아니야, 저는 없는 저는 메탈이 괜찮습니다 저는 메탈이 괜찮아요 저는 전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저는 괜찮습니다 또 뱀이야 첫 시차가 색토이드여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싸유닉으로 가지 달리기나 조준은 이게 조준데 이게 달리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장비를 차고 있는 거 기준이기 때문에 플러스 3정도 보정을 주시면 돼요 본인은 지금 아이언맨이 굉장히 달리기야 빠르죠 17짜리입니다, 17짜리 모두 다 모여있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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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여서 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리기가 가장 빠르면은 좋은 애들이 뭘까 닌자니까 강습이니까 제 생각에는 압도적으로 강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강습은 방어도 높아야돼 두 배 다 모여있냐 강습은 방어 초기 체력이 4 이상 무조건 안 그러면 처음에 조끼를 끼워줘야 돼요 그럼 무조건 죽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난감하게 됐기 때문에 Yeah 일단은 진영을 잡고요 맵이 가끔씩 이렇게 더럽게 뜨는 데가 있어요 다 모여있어 이상하게 이건 그냥 운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지금 초반에는 이런 인카운터를 한 번에 겪었을 때 정말 운빨 전망게임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초반에 시체를 못 얻는 경우도 있고요 수류탄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교전을 피하는 게 좋아요 이 마랑 교전을 피해주고 어휴 어 머리아퍼 어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을 같이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기다립시다 여기로 쫙 오면은 그냥 호록 하면서 다 죽여버리면 돼 오케이 가장 사격에 재능이 없는 하 메르시가 친구들이 앞으로 가고요 아 이것들 뭐야 고지대 제격수는 여전히 좋습니다 문제는 고지대 제격이 잘 안나오면은 다른 저격에 비해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초반부터 저격을 키우고 싶다 그럼 스냅샷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아따 이것들 진짜 더럽네 아주 어? 그렇게 니들이 이렇게 싸우고 싶어? 와봐 와봐 이 새끼들아 다 죽여줄 테니까 눈빨 존망 게임이 뭔지 보여주지 덤벼 으쌰 3경기야 무슨 처음부터 야 너가 따뜻해 보인다 그리고 저런 확정 오브젝트를 쏠때는 이런 조준이 약간 하자가 있는 친구들로 쏘는게 좋죠 항상 투척물은 조준이 가장 낮은 친구들이 그리고 장자를 먼저 한 다음에 던지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생겼을때 손해보는 걸 피할 수 있구요 용감하게 용감하게 병사를 이렇게 한 명을 던지는 이상 조금 막타를 쳐줘야 되는데 이러면 기술자는 저 템을 먹으려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각이 나올지 봅시다 일단은 상대방의 측면을 잡아주고요 조준이 가장 높은 친구가 조준이 가장 높은 친구가 찰가상을 이용해서 한번 노려보고 조준이 가장 높은 친구가 하지만 이런게 맞을리가 없죠 49%의 확률이지만 49%는 거의 절반이거든요 하지만 이상한게 맞질 않아요 왜일까요 재수가 없어져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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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술탄으로 타네 부셔버려 첫 미션이니까 이득을 취합시다 탱운을 한번 기대해보죠 요행을 이러면은 이제 새지고죠 이러면 초반에 탱운 먹을 수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는 측면을 절대 빗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 병사는 이제 죽어나갈 겁니다 이건 측면이 아니죠 역시 치명타 17불 한번 맞아줘야 크 역시 어드벤트는 총을 잘 쏴 이렇게 첫 미션에 부상이 생기면은 와 진짜 자아 이 사람새끼인지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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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맛다고 칩시다. 만약에 저런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미션에서 저런게 뜨잖아? 이렇게 치고 그대로 터지는걸. 그냥 그대로 터지는걸. 변명의 여지도 없어. 이 아이언맨 요주의 인물이다 진짜. 주시해라 주시. 요즘. 원패버그가 상대방한테 떴네. 지금 나도 원패버그 같은데? 아 나 진짜 존많게. 아이고 이 아이언맨! 원패버거 때문에 하면 죽겠는데 이럴때는 기술자한테 일부러 성강강을 주는거에요. 그리고 몇명이 그 기술자가 신나게 성강 달리면 죽일 수 있게 안 빠지는거죠. 여긴 3대 시야가 안될거에요. 이래야 총을 안 쏠보지 않을까 역시 상관 날리죠. 가장 문제야 두명이 가장 문제야 두명이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첫 미션을 깨기가 이렇게 힘드냐 컨디션이 장난 아니다 지금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상관 날리죠. 시체는 싹싹 긁어먹었어 아닌가? 하나 못 먹었네 대신에 1부상이야 아 하나 터뜨려 죽였구나 터뜨린 것도 잘 모으면 시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이 부족해 노력이 엄만한 시체가 중요한데 노력이 부족해 25일 빠이빠이 다시는 볼일 없겠네요 능력 칠해볼까요? 게럴트가 이지가 강습하기에 체력이 약간 약간 부족하네 와 달리기가 왜 이렇게 빨라야들 체력이 닌자는 조준도 좀 있어야 되는데 닌자는 조준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오즈갑이 지금 특수병 능력치고 게럴트가 이번에도 게럴트가 돌겨병이네 이런 능력치는 조격병을 시켜야지 A급이기 때문에 조격병 할애가 없네 한명밖에 조준이 좀 체력이 3인데 강습시켜야 돼 겁나 신경쓰지야겠구만 초반에 가보소 아이작이 이번에 또 닌자인가 파라랑 핑파가 되게 애매한 능력치인데 기술 킹파는 초반부터 기관을 뽑긴 그런데 기관밖에 할 게 없네요 아니요 흠 이번에도 선 게릴라 갑시다. 그리고... 닌자로 여기다 집어넣고... 제발 첫 미션... 오케이. 특돌강... 돌강... 기... 척탄병 시키래. 저격 시키래. 두번째 돌격? 음... 닌자. 두번째 닌자. 열리... 그리고... 맷도 능력치가 굉장히 좋네. 얘는 뭘 시켜도 된다. 라라를... 두번째 돌격으로 쓸까? 두개의 일은 안쪽으로... 두개의 일은 안쪽으로... 두개의 일은 안쪽으로... 두번째 돌격으로... 회피 마이너스는 별로 상관없어요 방어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딱 하나야 상대방이 걔를 점사해 방어가 마이너스 안 되는 이유는 점사를 당하기 때문에 너무 잘 죽어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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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직원은 UF 그냥 무시하려고 꼬딱 같은거 하나 만든 다음에 50원밖에 안하더만 어? 고수익상이네 고급해드리고 살게 없네요 살게 없다기보다는 살 수 있는게 없어요 이번 지구에 깰 것 같은데 이제 점투에서만 실수 안하면 내정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우리 나빠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최적화 된 것 같아 이제 후반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았어 이제 후반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알았어 자 이거 설문 야 이거 너무한다 아 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이거 딴 데로 여기 멀티하면 좆대는데 이 와 너무한다 여기는 절대 못가 이거는 첫 멀티운도 꽤 중요한데 네 무조건 딴 데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데로 가야되는데 너무 미션 시작 자체는 다녀옵시다 너무 슬펐다 추울 것 같다 네 아 marketing cent ван